아 병원 소독량 냄새네 이렇게 공제 촬영을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고라니가 다 뜯어먹은 고구마줄기 과연 이 뭐냐 이게 크레쥬 비누액으로 퇴치가 되는지 다섯 개니까 이게 몇 미리야? 200미리 그러면 10미리씩만 엎어져 똑바로 더 해야 돼 더 살이 엎질리 말고 오우 어우 병원 병원에서 나는 냄새 맡지 말라고 소독량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는겠네 냄새 맡으면 안좋게 좀 됐습니다 닫아가지고 전부 닫아요 얘는 너무 묽은데 아 모르겠어 냄새가 너무 지독해 이거 아니야 이게 이게 아니야 된다 여기 아 됐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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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넣어야지, 입구에서 저거, 저거, 저거 끝에, 끝에 하나 넣어야지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던지, 여기다 넣어 이거 옥수수 갉아먹는데, 여기 갖다 놔야죠, 옥수수 갉아먹 그럼 갖다 놓을거야, 저거? 저거, 저거 그거 놔둬야지, 우리 고구마 밖에다가 거기 가도 안 올거지 하지마, 여기 하나 매달아야 돼 매달한다고, 여기 사장님이 매달아 아니, 나 끊으러 매달아야 돼, 사장님이 갔다 정성을 왜 찍으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너무 고구마 닥터